너랑 행복할 자신이 없어 괴로울 거 뻔히 알면서 궁전이 생각한 건 뭐야? 잊었어 처음에 살고 싶은 생각 하게 해준 사람이라면 오늘 그런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죽을지 힘들어 하는데 결혼일까요? 어떤 일로 해줘? 정의 엄마 길이래 정의 엄마 길이래 정의 엄마 길이래 저요? 근데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? 남편분께서 나신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보내요? 왜 이렇게? 정의 엄마 정의 엄마 내가 왜 좋아? 내가 날 보면 날 보는 거 같아서 그래서 좋아 나랑 안 때문에